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 A입니다 네 저는 트리플S 유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S 나경이고요 네 트리플S 유... 트리플S 유빈이고요 네 트리플S A 막내 혜빈입니다 네 먼저 제29회 칭천난도 장애인 체육체전 개최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체육체전인 만큼 저희 트리플S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무대가 몇 개 있는데 정말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노래가 뭐죠 나경씨? 다음 노래는 말이죠 저희 첫 번째 했었던 곡 수록곡 이 노래인데요 이게 제목이 아주 비싼 시계에요 여러분들 비싼 시계 이름이 뭘까요? 맞아요 롤렉스입니다 맞습니다 롤렉스 좋아요 네 다음 노래는 컬러프리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되게 신나는 곡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게 즐겁게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무대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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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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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